대화 1 수루 씨, 내일 시간 있어요? 네, 시간 괜찮아요. 그런데 왜요?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? 좋아요. 같이 영화 봐요. 무슨 영화 볼까요? 전 다 좋아요. 수루 씨는 뭐 보고 싶어요? 전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. 내가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을 받았어요. 이번에는 아홉한테요. 에이씨 맞고 싶어요. 아홉 맞고 싶어요. 아홉 맞죠? 배우의 이스라엘 배우의 미인 수료대 네 시강 겐짱나요 네 배우의 자 시강 겐짱나요 배우의 이케 금인판의 하트 겐짱나요 배우가 금인판의 하트 금인판의 하트 크론데웨어 거본대 헤드웨이대 크론데 배우가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live 프론те 블라고 생각하는 이케 배우의 이스라엘 ère ächen warn 가 들 오 해 해 существ 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 브라이터 띵어 좋아요 브라이터 러 리가 조잣 서로시는 뭐 보고 싶어요? 딱 그냥 서로 정말 왜이래? 뭐 브라이터 왜 보고 싶어요 브라이터 정말 서로는 이제 다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뭐 브라이터 띵어 저만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리 만타가 강예절한 문자 및 할 남자는 이리적 할 남자는 가니지 바쁘다 르골 환발자 정리의 구아저포럼 그리고 십 healthcare 정리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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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번.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나요. 백화점에서 만나요.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은 3개의 중간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주신 모든 내용을 확인해 주신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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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